안녕하세요 정채연입니다 요즘에 치료를 열심히 하면서 건강을 위하여 열심히 살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일단 너무 기쁘고 앞으로의 일들이 설레고 기대가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저희 원래는 기존에 질문하고 답변하면서 진행을 했었는데 비닐지 애터뷰가 네 쓰면 되나요? 네 제가 악필이에요 일단 제가 별명이 굉장히 많은데 연관된 건 딸기, 벚꽃, 댕 약간 딸기에 연관된 거 그때 제 지인분들도 휴대폰에 저장되어 있는 게 딸기 봉주, 딸기 첸 이렇게 많이 해주시고 아 첸 저희 엄마도 저를 첸이라 불러요 인간 벚꽃, 벚꽃 약간 그런 류를 많이 불러주시는 것 같아요 이건 제가 자주 사용하는 이모티콘 요즘 나의 기분? 어떻게 이렇게 노래해? 저는 구름을 좋아해요 뭉게뭉게하고 몽실몽실하고 그래서 구름 기분 좋은 기분이 폭신폭신해요 오늘 제 기분은 폭신폭신합니다 8사이즈 240인데 제가 발이 잘 부어가지고 45를 신을 때도 있고 또 어느 날은 붓기가 쏙 빠져가지고 가끔 35를 신을 때도 있고 왔다 갔다 많이 하는 것 같아요 MBTI 이건 제가 여러 번을 해봤는데 ISFJ 파워 ISFJ 근데 제 주변 친구들은 ISFJ 잘 맞는 것 같다 하는데 제가 어떤 현장을 나가도 같이 드라마 하신 분들 들어보면 너가 아이라고? 제가 여기서 이걸 검색해봤는데 ISFJ는 2인척을 잘한대요 잔먹기 이거는 제가 돌아다니다가 빈티지 잔을 사는 걸 되게 좋아해요 그날의 기분에 따라 맥주를 마셔도 이 잔을 마실까? 저 잔을 마실까? 이거 되게 좋아해요 그게 되게 설레고 기분 좋은 일인 것 같아요 예쁜 잔이 엄청 많아요 빈티지 잔 예쁜 잔 근데 유독 하나씩만 사요 딱 하나씩만 특기랑 습관이랑 겹치는 것 같은데 기억력이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기억력이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근데 말하는 것도 좋아하고 내가 잔을 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하는 것 같아요 해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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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특이한 것 같은데 해마를 자꾸 먹었는데 제가 태어났다고 했어요 그래서 해마 해마 저랑 닮지 않았어요? 입술도 나왔고 약간 그래서 해마 좋아해요 해마 한승연애 재밌게 와서 아직도 헤어져 나오지 못하고 있는데 공조2 수리나 아껴서 아껴서 봤어요 약간 끝나면 안 될 것 같은 적재 님의 이노래랑 해맑도 요즘에 자주 듣는 것 같은데 토이 최근에 구매한 이거 두 개가 있어요 빨개졌나요? 미니폭롤라는 이만해요 이만한데 엄청 가볍고 엄청 단단해요 헤어캡은 사실 제가 금수저라는 드라마를 하면서 머리가 많이 손상이 됐어요 파마도 하고 염색도 하고 하면서 트리트먼트를 집에서 하면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에 쿠팡으로 구매해가지고 이렇게 두 개 요즘 잘 먹는 음식인데 나또 랑 두유 콩류를 좀 많이 먹는 것 같은데 나또는 워낙 건강에 좋다고 해서 건강 생각해서 먹는 것 같아요 나또 보면서 좋아해요 약간 보면서 멍실멍실 몽실몽실 해가지고 좋아하는 음식 많은데 엄청 많은데 고기 회 과일 다 안 써도 돼요 그래요? 다 안 써도 돼요? 음식에 좀 진심인 것 같아요 스트레스 해소법 먹기랑 맛있는 음식을 찾아서 먹는 거랑 제 정말 오래된 친구들이 있는데 그 친구들이랑 엄청 신나게 노는 거 막 엄청 웃으면서 그냥 스트레스 받은 일을 생각 안 할 정도로 신나게 노는 거 꼭 한 패션 아이템 평소에 편안함을 많이 추구하는 편인 것 같아서 곱창 밴드? 별로 뭘 하는 게 없어서 괜찮아요 양치 양치 저는 양치가 저의 행운구 양치를 좋아해요 양치구 기분이 좋아지잖아요 모든 반려인의 같은 마음일 것 같아요 약간 여긴 사인하면 돼요? 핵수가 굉장히 많아서 힘들기는 하지만 추천하는 향 제가 향에 굉장히 진심이고 향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일단 탬버린즈라는 브랜드의 7번 향이 있는데 그게 너무 좋아해요 정말 오래 썼어요 오래 쓰고 제가 정말 애정하는? 이번에 한번 바꿔보자 라는 마음으로 패쌍이라는 브랜드의 리드마운팅? 지금 그거 쓰고 있고 향수는 벤알리건스 그걸 한 5통 쓴 것 같아요 혹시 가방을 같이 입으세요? 네 이게 제가 얘기했던 폰롤러예요 진짜 완전 좋아요 제가 자주 먹는 사탕? 사탕? 이건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먹었던 사탕인데 근데 이게 진짜 천연 과즙? 먹으면 과일맛이 가득가득한? 이 사탕을 되게 좋아하는 것 같아요 드셔보실래요? 진짜 맛있어요 진짜 맛있어요 제가 BH에 들어와서 처음 해본 프로필과 콘텐츠 촬영이었는데 긴장됐어요 앞으로 좋은 작품으로 함께 인사드리도록 할 테니까 많은 기대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